오늘은 새 잠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. 제가 헬로키티 잠옷 입은 영상을 보니까 색이 너무 너무 찐 핑크라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. 약간 좀 킹받고 그래서 이 리틀트인스타 약간 차분한 색 하나 더 샀어요. 아니, 크롬이 검정색도 하나 더 샀어요. 그래서 총 스파오 잠옷이 3개가 됐는데요. 마음에 듭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새로 소식을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가 어저께 강남역 가서 상형외과 상담을 쭉 다녔거든요. 왜냐면 제가 이쪽 쌍꺼풀이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. 눈에 살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선이 두 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방 이식을 살짝 하고 매몰로 수술을 할 것 같아요. 오늘이 화요일인데 당장 토요일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. 손 닦으면서 받는다고 분리수거 하다가 다 줬나 봐요. 아 따가워. 잘 어 Lords가 각 코 빠져aggio 대부분을 주문해иях 그ி당 finite 조금만 끓여 오 뭐야 청년 최대치 97% 이거 옛날에 리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거의 세폰이에요 우리 도보가 어디 갔지? 도보가 안 보이네 숨어있어서 오 귀여울아 너무 예뻐 어떡해 미쳤다 미쳤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색이 있고 오늘 저녁 메뉴는 새우랑 삼겹살 들어간 오부노미약이랑 어묵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새로 산 잠옷도 보여드릴게요 귀엽죠? 새우는 얼어있어서 저쪽은 패배하기 귀엽게 천재에다 휘둥을 해주고 초콜릿 배에 부서고 두부 날개 저녁 양파 또 불 아래 30분 오쿠모 미야끼에다가 가쓰오붓이 올려서 먹잖아요 가쓰오붓이 장국을 넣으면 좀 더 그런 맛이 진하게 날 것 같아서 얘를 한 번 넣어 볼게요 오쿠모 미야끼 오쿠모 미야끼 그리고 이거는 다나가 일본 여행에서 사다줬던 마요네즈예요 이게 뭐야? 구멍이 작게 안 떨어지네 안 상어 오징어 넣는 거래요 근데 저는 오징어를 따로 사기가 너무 귀찮고 집에 새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새우를 넣었어요 진짜 맛있는데? 이 토핑이 뭔가 많이 많이 들어가서 밖에서 파는 그 반죽만 많이 나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대박이다 짠 제가 쇼파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꽁이가 이렇게 와서 여기 이불을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이불을 열어달라요 그러면 이불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에요 귀여워 아 진짜 예쁘다 여기 샤랍을 선생님이 다른 데로 옮기셨거든요 그리고 귀여운 라다도 있어요 시술하는데 두부라다랑 놀아 자연스럽게 놓고 둘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떡하지? 샤랍은 뭐가 더 예쁜 것 같아요? 약간 이게 살짝 더 아치 느낌이 나고 이게 약간 일자 느낌이 나는데 근데 왼쪽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늘리는 게 나아요? 얼굴이 좀 여백이 쪼니까 근데 길이 늘리면 여기가 좁아 보여서 이번에는 살짝 같이 넣어서 예쁘는데 엄청 예쁘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 눈썹이 역대급 브로우 디자인이 예쁘게 됐어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일자로 그리다가 제 손으로 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약간 땀 흘리고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지워지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아예 반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서는 찾아봤을 때 그때부터 자라다 브로우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언제부터 다녔냐면 여기 보이세요? 21년 7월 31일 이때부터 제가 여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대박! 내 눈썹이 이랬다고? 끝에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이랑 완전 다르죠? 눈썹 끝에가 거의 없어서 앞에는 자연 눈썹으로 이렇게 결만 하고 뒤에는 아예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채우는 걸로 해서 콤보를 했었어요 잉크가 빨갛게 안 빠지고 항상 자연스러운 제 눈썹 뭐랑 비슷한 색깔로 연해져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을 너무 잘하세요 지금 예약하려면 4월에 받을 수 있어요 나무 의자는 지금 등받이가 거의 분리되기 직전이라서 얘는 버릴 거예요 아 콩이야 꼭 거기 올라가야 되니? 아 힘들어 아 너 진짜 먹었다 오 예쁘다 완전 여름에 있기 딱인데? 전체 완전 잘하는 어린이예요 넘버는 너무 잘하더라 suy 이놈이 주의 여보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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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안쓰러워서 그냥 사줬는데 어 어 언니 없잖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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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사진 좋다 어? 언니 너무 쩝 아이 괜찮네 형 너무 좋아 음 맛있어 응 사이에 이렇게 멋스러운 봉지가 들어있어 맛있겠다 고구마 미쳤다 자은아 이제 또 막 이따 곰돌을 만들래서 아아 우리가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 맛있어 맛있어? 응 뒤집어지는 맛이야 흐흐흐흐 그러니까 내 최애 지점이야 아아 혼자 다섯 더씩 먹을 수 있어 응 이거 봐 오늘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응 고생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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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사리 어김 고사의 고수랑 소발비찜 준비해드렸어 맛있겠지 역시 리액션 달라 이거 안 시켰으면 어떡할까? 이거 먹으면 더 깜짝 놀릴 거다 어떡해? 내가 기절하지? 너네 제가 기절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 먹을게 술밥은 지금 차돌박이랑 두 분집을 활용해서 매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다나랑 같이 썰매장 갔었잖아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이번 주에는 스케이트를 타러 가보기로 했어요 지금 목동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스케이트 타다가 올 것 같아요 도착하면 왼쪽은 여기 나부잠 있고 여기가 아이스링크예요 신발 샀나 봐 예쁘다 아 맞아 예쁘다 예쁘다 Pod 4 online 혹시 뭐하시는 거예요? Corinthians 반대편에서 안 넘겨진다 ? 여기 아이스링크가 아이스링크인지와 비슷한 것 같은데? 어 레전드에서 진앙대편 와, 되게 미끄러워! 이거 집에 사가야지. 오, 맛있어. 그치? 이거 천국 아니야? 응. 아, 딸기 레어 치즈 타르트 맛있겠다. 나 이거 진짜 좋아. 나도. 그냥 얘도 사. 너무 많잖아. 괜찮아. 아니면 이거? 그리고 우리는 저거 그냥 딸기 두 개 먹을 거지. 우리 지은 사랑해. 김복밥 좀 먹거나 불닭 좀 먹거나. 근데 솔직히 그게 난 순서가 많아. 그래서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또 먹어. 그래가지고 느끼해서. 그래도 그래. 응. 그리고 밥 먹는 게. 추워. 추워. 이거 만져 따뜻해. 그래서 겨울에도. 어, 진짜 심하게 만져해서. 응. 여러분들은 맛있다. 음. 맛있다. 맛있다. 근데 저는 여기 진짜 한 4번 왔어. 여기가 진짜 내가. 뭐야? 뭐야? 못내리게 잠근다 너무 못내리게 밤빈 데리고 같이 와 그리고 대학원 거기다 내가 보이스피싱 목소리 변조해가서 성미나를 낙지했습니다 운동도 하잖아 응 많이 먹었어 이제 운동은? 피피 끊었어 피티를 몇 번이네? 두 번? 근데 수술 날짜가 바로 잡혀버려가지고 일시정지 해줬어 선생님 너무 귀여워 그냥 귀여운 토끼 인형이 있어 너무 귀여워 난 자동차랑 회전목마가 좋다 같이 써있네 유명한 대상 이쁘다 존귀 이거는 내가 사볼게 내일 먹을게 좋아 뭐야? 이거 초코 3리어 만들기 귀여운데? 나 이거 집에 있어 이거 있어? 해봤어? 아니 사놓고 못했어 근데 너무 귀여워 내일 가져갈게 언니 응 좋아 내일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이게 펄도 되면서 약간 컨실러 안 발라도 될 거 같아 맞아 장난감 같아서 귀여워 이거 하나 사야겠다 너무 귀엽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근데 많이 안 끈적거려 적당한 끈적 이쁘다 범비야 누나 보고 싶었어? 누나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얘가 요즘 유행하는 토끼 혈입 있잖아요 지금 당장 가서 할래 오 쉣 지금 다 잤던데 올리브야 언니네도? 응 아 쉣 너무 예뻐요 아 아 아 아 아 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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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만 들어야 박됐어? 박죽 집어가려는구나 오려长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왜 이렇게 화가 났어? 어머 compose 어머 어머 responsible ledge 공에다 화 뿌리 생각 at me humility 예 아니에요 재미없는 모양의 interest 다 알아 내가 엄마한테 다 들었어 contrôle 콩이 하루에 4끼 먹는 거 다 알아요 인상 사람들 이제 다 알아요 콩이 이렇게 봐주다가 한 번에 싹 놓을지 완전 용맹 근데 범비 따라해 너무 귀여워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